이번에 함께 살펴보는 소설 개념 잡기 두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개념은 소설에서 시점인데요. 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해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크게는 1인칭인 나와 그인 3인칭이 나눠지는데요. 종류는 우리가 이게 좀 많이 알 수 있듯이 1인칭의 주인공 시점, 그리고 1인칭의 관찰자 시점, 그리고 3인칭의 관찰자 시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씩 좀 더 살펴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소설 속 주인공이 나입니다. 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친근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그냥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에 비해서 주인공이 보고 느끼는 것만 알게 된다는 독자로서의 한계 지점이 있고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의식의 흐름기법,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데요. 한 인물의 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이나 생각이나 관념, 본성을 아무런 제한이나 제재 없이 의식 그냥 흐른 대로 자연스럽게 서술하는 그러한 방식 또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쓰이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 시점은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인물인 나인데 나는 여기서 주된 인물이 아닙니다. 부수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내면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도 있고 신비감을 주지만 그 주인공의 성격과 심리를 추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떠한 경우에서 되게 많이 쓰이냐면 아직 못 믿어온 서술자를 표현할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못 믿어온 서술자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아직 굉장히 미성숙하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센스가 없거나 눈치가 없거나 이러한 서술자가 등장해가지고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제마시의 치숙과 같은 작품이 되게 그런 작품들인데 그러한 작품들 안에서도 무언가 주인공이 등장인물이 나아가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서술의 방식도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인데 이건 3인칭인가 밖에 있습니다. 소설의 사건, 인물 행동을 보면서 관찰자 입주에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해설이나 평가하지 않으므로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줘요. 그리고 인물을 볼 때는 밖에 있으니까 3인칭 대명사나 고유명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상상해서 내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과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과 같아요. 서술자가 신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어떻고 관계는 어떻고 과거의 미래의 현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설하고 있고요. 주제까지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서술자가 다 이야기해 주니까 독자는 굳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그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 작품에 나오는 A, B,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전지적 작가 신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한적, 이 제한적이 붙었으면 뭐냐면 서술자가 작품 속에 A를 통해서 B를 서술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죠.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가 한 인물의 시각에서 모든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특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이 나오면 반드시 거리가 같이 나와요. 서술자와 인물, 독자 사이의 그 거리, 심리적 거리가 나오는데요. 1인칭 주인공은 어때요? 서술자와 인물이 나이니까 굉장히 가깝죠. 내가 내 얘기라니까 가까워요. 전지적 작가 또한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가깝습니다. 반면에 1인칭 관찰자나 아까 관찰자는 서술자가 인물, 등장인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니까 먼 거예요. 반면에 서술자와 독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인칭 내가 내 이야기해 주니까 되게 가깝죠. 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가까워요. 하지만 관찰자는 내가 남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 겁니다. 독자와 인물은 어떨까요? 독자와 인물은 서술자 내가 제외되니까 멀어요. 전지작가도 멉니다. 하지만 관찰자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밖에서 보면 3인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보면 1인칭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리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좀 외워두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간혹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관찰자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찰자 시점이니까 당연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해설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표정도는 참고해서 꼭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병열적 우선, 병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사건이나 사건의 배경에 대한 공간, 시간적 배경들이 나란히 배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나 사파를 나열하는 경우 또는 서로 유사하거나 상이한 공간을 배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갈등의 해소는 갈등에서는 대개는 두 대상이 화해를 하거나 또는 반동인물이 패배하는 경우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하죠. 착한 것은 좋게 잘 되었지만 악한 것은 결국 망하게 되는 이러한 특징들이 가질 때 갈등이 해소되는 조건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초점인물, 초점인물은 장면에서 가장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을 초점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주인공이 많겠죠. 그래서 소설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시점에 대한 것, 그리고 시점에 따른 거리에 대한 것들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를 꼭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